품격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 세상 사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이러면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영화가 폭력물들이 많이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영화가 폭력물이 언젠가 아마 독일 기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국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다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저는 잘 그렇게 안 봅니다. 욕술도 많고 그다음에 좀 폭력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영화에다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 같은 걸 개입시키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렇게 해야 그럼 영화가 왜 그렇겠냐 사람들이 폭력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요의 왜 영화가 히트를 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대단히 그렇게 언어도 폭력적이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남길 때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을 괴롭힐 때. 그러니까 배를로 그렇게 대한 죄의식 같은 게 없는 겁니다.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박하선 배우 저는 뭐 이분을 잘은 모릅니다. 그런데 이 박하선 배우가 3년간 여러분들 법정투쟁을 벌여가지고 본인들을 공격한 악폴러가 그 악폴러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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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정신 사람인 것 같아요.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가 할아버지 팬까지 이분들이 아마 본인이 고소를 할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방송에 대한 심한 글을 남기시는 분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악폴러들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체로 양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테고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폭력이다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런 이렇게 말이라든지 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명백하게 폭력이거든요. 제 주변에는 그 악폴러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병원 신세를 진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. 그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 상처를 낭비는 행위이지 않습니까.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악폴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또 수집해가지고 또 법정에 세우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구차는 일이지 않습니까. 그래서 우리 사회는 허위사실 유포도 심하고 그다음에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엄해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심한 편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한 인간에게 품격을 품위를 이렇게 떨어뜨린 일이지 않습니까. 그래서 제가 오늘 품기란 뜻이 사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갖춰야 될 위험이나 기품 침성이 아니니까 갖춰야 될 위험이나 기품이 있지 않습니까.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나이나 그다음에 외모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. 제가 이제 60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서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할배 윤할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. 상대방이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. 그 상대방의 언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. 서구사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.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요지는 뭐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방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언급해야 될 거하고 언급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. 그 선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. 본인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.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일본계 부인하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. 제가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거가 선을 왜 안 지키냐야. 그건 당신 일이 아니지 않냐야. 당신 일이. 당신 영역이 아니니까 당신이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취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.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.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건 그 사람이 선택이고 그 사람이 취향이니까. 예를 들면 특정인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. 종교를 갖고 있다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뭡니까. 그 사람을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. 아 그런가 보다. 그 사람이 정통적인 신앙과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. 이 정도로 여러분 해석하면 되는 거지. 그걸 전부 다 뭡니까.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품이나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일단은 거리라는 것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아무리 익명사회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이렇게 배려하거나 좀 생각을 했으라도 본인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본인의 취향하고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종교라든지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적인 그런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잖아요. 그렇게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. 저는 제가 사는 방식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선을 분명히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건 your business고 my business예요.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탓지할 문제는 아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. 그런 부분들이 참 잘 안 지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 사람의 나이를 공격하거나 그 사람의 외모를 공격하거나 얼마나 이름대로 뭐죠. 천박한 겁니다. 품위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될 기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또 때로는 악플 같은 걸 가지고 상대방이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지 않죠. 왜 그게 폭력인데 그게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딱 한 거죠. 제 이야기의 요지는 좀 뭐 법이나 이런 것에 규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이 배우 박하선 씨가 여러분들 3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아 냈겠습니까. 마련이